준비되는 나설은 조아라 이소리 먼저 하고 조아라 김중구 회장님 나섬란 회장님 준비하십시오 조아라 아예 아예 예예 떠올라 저녁놀이 저녁놀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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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가 울어 우와봐 우지마 아 아 울다가 자 자 이른데 운만 운다 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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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을 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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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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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있어요 돌을 불러 손불로 간다 파란라 단밭이는 아래가 예쁜 장봉 저 저 멀리 겨울 것도 흔들기 열 거라 박수 한 번 주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